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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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글 번호를 설정을 해야된다고 의무적으로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0000으로 할 수 있어? 네 다음 뭐 찾았어요? 다음 못 찾았어요 이것 좀 찾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애 내가 생각하고 이게 좀 되지 않았나? 응 지금 멀어지면 모르겠어요? 반만 가르쳐줘 글백 번호 그르쳐줘 하하하하 그렇게 찾는 건 좀 느단났지 내가 어제는 진짜 수천 수만 가지로 불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치 그게 예를 들어 실제로 그런지 런 제가 뉴욕 뭐 워싱턴 런던 파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도시만 따는 게 아니거든 거기 이야기들을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문학적법까지 그냥 딱 붙여보고 그러면은 아 아까 그 66번 도로에 지금 그 넥킹콜 많이 들어갔잖아요 재즈 미국사람 재즈 라고 아까 한국사람 재즈 기록률 하나도 하나도 수준 없지 왜 이 아무엘 꼼꼼 짱 그 이 한 그 이렇게 llev 넉 writing 그리고 북 예 확 숯고기 사는 어디서 다 올리는데 필요하겠네 한국사람도 유튜브에서 사전찾기 해볼 수 있어요 외국사람들도 사전 없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활용할 수 있어요 영문법 모르는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차전을 줘요 영문법이 너무 어려워서 영문법은 그게 예물이 중요한 거예요 강만은 선생님이 예물을 다양하게 잘 모아놨어요 예물이 중요한 거지 예물 차전이 있어요 영어사전 나오는 것도 저는 액티베이터 나랑 상자전을 팔아먹고 우리나라도 무지 많이 푸는 거 있는데 예언사전은 이만 이 영어사전은 어떻게 쓰나 해서 예언만 쭉쭉 써놨어요 약간 마음속으로 하겠지 세근 Zach 세근구 네 세근구 나 첫번째 왜 이렇게? 이렇게? 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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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약간 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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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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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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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대고망에 있었던 이야기도 사실은 그 대고망의 프레션 자체가 미국에 있었던 굉장히 현대식이기도 하고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한국국으로 다른 나라도 국립운초로부터는 제가 이 국장의 나라들이나 어느 나라의 나라들이나 언제라도 다가용이 프레션에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다고 언제라도 그 내용을 다시 나라의 사회가 변경되고 나라의 사회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스킬리아 내용의 옛 스킬리아를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킬리아의 그거로 스킬리아의 사회가 분리하고 나라들이나 이 용어가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시스템이 이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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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을 탐을주 principle 보여준다. 이제는 가르침이 안 닿고 타이로 보여준다 타이로 선택된다 리빨의 그저는 애매한 로얀이라는 뜻이 나랑 희수가 붙였던 예외한 것이 없어진다는 뜻을 내도록 서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메인스틱 어머나니카 렉스틱이었고 아름다운 시즌 메인스틱 어머나니카 에SXX 자체가 공사를 해당할 때만 어머니를 생각할 때 아니면 주위에 어머니들이 붙였던 읽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의 노래 듣고 세 번째 노래 듣고 많이 나눈 노래 듣고 드랍시기 룩을 드랍시기 여쭤볼 그룹시기를 다른 음식이 있군요? 차이나 어 알겠어요 시기차이나 내생몰 파우제인 3.12 나도 드랍시기 여쭤볼 고이시기 파츠 앨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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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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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 사전 잘 활용해 주세요.